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사라진 것은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로 낙심을 이겨보려고 하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은 계속 되거든요 좀처럼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거든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붙잡으려고도 안 합니다 성경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이렇게만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구절의 앞뒤 구절을 읽고 나면 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신락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능히 여기서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실망시키기에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여기서 죽을 것이라 너희들은 포로 생활로 너희들이 여기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아 어떻게 살아낼지 그 대책을 강구해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이를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 살 국리를 하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죽을 것이라 거기서 죽을 것이야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 털을 마련하라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우리 손주들 때 가서 어떻게 될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문제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아니 그것 가지고 지금 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멀리 있는 약속 하나님이 구원하실 약속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어요 때가 되어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 오는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나 convок시archive 하나님의 신나 convок시يم 하나님의 신나 convlak